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구속수사감인데요. 10만4천원 김혜경 여사는 증거도 없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이진숙은 어떻게 처리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죽하면 보수 커뮤니티에도 3천번은 악색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을까요? 하도 기가 막혀서 채민희 위원장이 이걸 손수 읽어줬는데요. 어제 이진숙 인사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것은 mbc 파업 대응 여론전을 위해 위키트리와 2억 5천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 의혹입니다. 또한 직원 사찰 의혹을 받는 트로이커 설치도 있죠. 이진숙은 이에 대해 위기관룡이라고 변명했는데요. 누가 봐도 믿지 못할 핑계에 불과하다는 느낌입니다. 채민희 위원장에 의하면 위키트리에서도 이진숙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받은 돈도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마도 후환이 두려웠겠죠. 여론조작은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mbc 본부 파업은 대법원에서도 공정방송을 위한 것이라 인정한 것입니다. 트로이컷 관련해서는 mbc 본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6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이죠. 위기에 빠진 mbc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진숙이 위기를 조장한 겁니다. 민주당 이윤기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는 도중 이진숙의 황당한 행동도 있었죠. 미리 준비해둔 자료사진을 양손에 들어올리며 이게 mbc 인터넷이 해킹당했던 자료다. 콩밥, 쥐튀김, 쪼인트, 제철음식을 조각조각 씹어봅시다 라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전체 말을 하기 전에 중간중간 말을 이어가려고 시도하면서 콩밥, 쥐튀김, 콩밥이라며 여러 번 콩밥을 외쳤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전 국민이 뿜었을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견한 듯한 표현으로 보이죠. 왜 콩밥이 이진숙의 미래인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현은 당시 경영진을 조롱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자 최민희 의원장이 그거 내리시라 피켓 투쟁하나 라며 제지에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국힘이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퇴할 거냐고 묻자 대답도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에 최민희 의원이 사퇴할 거냐고 재차 묻자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버텼는데요. 최민희 의원장이 재차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내가 증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 이진숙은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강조했고 여기에서 최민희 의원장이 자진 사퇴에 쇠기를 박아버렸죠. 그럼 사실이 아닌 게 판명되면 사퇴하셔야 합니다. 오늘 남은 청문회에서 이진숙이 사퇴하지 않고는 못 빼길 증거들이 무수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여기에도 있죠. 이진숙은 줄곧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이 광고 영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지역 MBC는 광고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법적으로 지역 MBC는 독자 광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진숙이 정말로 광고 영업을 한 것이라면 불법 영업이란 얘기입니다. 이리 보고 처리 봐도 불법인 거죠. 최민희 의원장은 코바코에서 확인받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디어랩법 위반이다. 공영방송 광고는 코바코를 통해 하는 것이고 공영방송은 코바코와 협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실제로 광고를 담당한 사람은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코바코에 따르면 이진숙의 광고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고 공영방송에서 광고 영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진숙이 보리밥 먹으면서 그렇게도 열심히 영업했다면 실적이 엄청날 텐데요. 실제로 광고를 딴 실적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협찬은 두 건 정도 있었다고 하죠. 이후 이정원 의원이 터뜨린 와인 저장고는 이날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 의원이 띄운 사장실 영상에는 와인 저장고가 버젓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와인을 사랑하면 저장고까지 갖다 놓고 퍼마셨을까요? 분명히 본인도 손님하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별도로 시키면 비싸니 구입해 놓은 것을 가져갔다가 남은 것을 갖고 온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와인이 많으면 사장실 한쪽에 와인 박스도 있었다고 하고 퇴직할 때 그 와인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갖고 간 거로 의심이 되죠.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정원 의원의 딸이면 이진숙이 와인 구매를 위해 쓴 법칸은 649만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저러니 공기관장 한 번 하려고 그 난리들을 지나본대요. 자, 이진숙이 갈 곳은 정부가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입니다. 이걸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촛불입니다.